여러분 안녕하세요. 버버입니다. 오늘은 우리 약속할 때 자주 쓰는 10개의 문장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2. 뭐, 거능, 회원, 10분종. 뭐, 거능, 회원, 10분종. 거능, 아마, 회, 뭐, 뭐 할 것이다. 거능, 회, 이 세계 글자 많이 연결 써요. 그래서 거능 쓰고 싶을 때는 뒤에서 자주 회, 같이 연결 써주세요. 거능 회, 완, 늦은다. 10분종, 10분 늦을 것 같아요. 나 아마 10분 늦을 것 같아요. 2. 부하오이쓰, 워라이 왕라. 부하오이쓰, 워라이 왕라. 미안합니다, 늦었어요. 워라이 왕라, 늦었어요. 워라이 왕라. 잘 용서해주세요. 이 문장은 자주 써요. 늦었어요. 미안합니다. 3. 워자이 문코 덕니. 워자이 문코 덕니. 나 이 구에 기다릴게요. 워자이 어디 덕니. 기다리다. 니 나 어디에서 당신도 기다릴게요. 워자이 어디 덕니. 워자이 문코 덕니. 이 구에 기다릴게요. 나 아티엔 요콘, 쥐쥐 바. 나 아티엔 요콘, 쥐쥐 바. 나 아티엔 어느 날, 요콘 시간 있다. 쥐, 쥐는 뭐이다. 만나다는데 싶어요? 쥐쥐 바. 쥐 만나자. 언제 시간 있어요? 쥐 만나자. 우. 워능 칧니 치그 판 뭐? 워능 칧니 치그 판 뭐? 같이 밥을 먹을래요? 워능 칧니. 나 당신에게 초대할 수 있나요? 되게 예의 있어요. 말투 너무 부드럽고 예의 있어요. 여기 끄는 좀 이해해도 되고 한 번 이해해도 돼요 나랑 같이 밥을 한 번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말 준비예요 한국어 평화개통료 하면 같이 밥 먹을래요 남자 처음에 그 여자한테 초대하고 싶을 때 그 여자 너무 예뻐 같이 밥 먹고 싶어 그러면 이 말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리오 여기 더는 기본형은 시 뭐 뭐 더비예요 이거 기본형이에요 여기서는 과거형 쓸 때 강조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더는 러 바꾸면 안 돼요 이 말투는 과거형지만 우리 쓰지 않아요 나 방금 도착했어요 사실은 나 지금 도착했어요는 뜻이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사람들은 문 문 맞지만 우리는 쓰지 않나요 나 지금 도착했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방금요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바 니先点吧 워 다울라 자잇点 니先点吧 워 다울라 워 다울라 자잇点 당신 먼저 주문하세요 나 도착했고 주문할게요 니先点 先 먼저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댬을 주문하다 시키다 워 다울라 워 다울라 도착카라 자잇 다시 点 워 다울라 자잇点 니先点 워 다울라 자잇点 쇼 쇼 와완饭 쥐허이 베이바 怎么样 시 워 송니바 워 송니바 워 송니바 데리줄게요 송 뒤에 물건 놓으면 보내다는 듯이 비어 뒤에 사랑 붙었으면 데리주다는 듯이 비어 자 이해하셨나요 약속할 때는 이 욕의 문장 자주 써주세요 쇼 쇼 쇼